청춘 당신은 현재 청춘인가요? 당신의 청춘은 언제인가요? 청춘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청춘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8년 여름을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매해 여름날이면 항상 생각나는 국토대장정. 저에게는 국토대장정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요.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에 30km, 총 545km, 130명, 총 7개의 루트, 전체 인원 1,500명과 함께한 대단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간 시기가 초기 멤버 2기여서 여러가지 문제도 많았고 협회 측에서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게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니 사회생활하면서 그 당시 배웠던 게 더 많았다 느껴지네요. 흔히들 국토하면 박카스 대장정 많이 떠올리시죠? 현재는 박카스 말고도 여기저기 많이들 생겼지만 천명이 넘게 움직이는 국토대장정은 제가 선택한 이곳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 수경지부터 루트까지 다 설계하고 스태프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들을 청년들이 다 도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국토대장정이라고 끝나면 3년이 지나 더 깨닫게 되고 5년이 지나면 더욱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걷는 것 완주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고귀하고 수중했었는지 살아가면서 오랫도록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적을 통해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더욱더 대학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마나 아쉽고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평생 잊지 말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저도 떠났습니다. 젊을 때 도전하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구글 회장은 이 말을 틀렸다고 어느 한 강연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해줬는데요. 도전할 때 젊은 것이다. 라고 정장을 했죠. 젊을 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때 젊은 것이라고요. 도전하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모두 청춘입니다. 저도 국토대장정을 한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도전하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모두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천천히 우리의 다운로드 упmade 랩을 잘하고 있는 중 그 다음 강연장에서 자 Jerry Anderson를 보셨다. 그리고 그룹이 마침을 같이 가지고 공기하는 자들이여 당신들 이 얘기들에 신나는 날씨를 준비했습니다. 피드백을 조여한 설정했습니다. 한이 전인데 제재하게 굴지 말고 거슴을 저 송가희 올해 여러 도전을 했습니다 케이크 디자이너 도전부터 자격증 공부도 다시 했고요 체중도 많이 감량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주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는 도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는 영원히 도전하는 청춘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